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올해로 성년을 맞은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는 5일 개막합니다. 올해 충장축제는 충장 발광을 주제로 5일 오후 7시 금남로 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려 밤하늘을 수놓을 드론쇼와 함께 코요테, 인순이 등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7일 오후 6시부터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서 경영 끝에 선발된 8팀의 결선이 열리고 8일에는 충장축제의 메인 행사인 충장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인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는 불을 매개로 한 상징의식과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